제가 장담하건대 주식 관련 유명 채널에 유튜버, 전문가, 증권인의 영상 50편 보는 것보다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는 것이 100배 유익하다고 확언합니다. 한평생 공부만 했을 것 같은 이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의 이름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쓴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그의 80년 투자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역작이며 유럽 증권계는 이 책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80년 투자 경험이 녹아있는 투자서의 백미입니다. 솔직히 책을 기준으로 본다면 버핏보다 더 나은 듯합니다. 그는 이 책을 93세인 1999년 2월에 집필하고 그의 9월 프랑스에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돈보다는 주식 투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은 바뀌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단순히 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입문서 정도로 착각하여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추천해주고 싶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비법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했으며 여러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이 책은 무조건 읽으셔야 합니다. 이 책은 주식 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하여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저자는 그 원리를 깊이 파악한다면 굳이 많은 시간을 들여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그 어떠한 투자보다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은 80년의 시간을 번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80년간 증권계의 몸담으며 쌓은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 있으며 저는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 52개의 핵심 포인트를 오늘 영상으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23번의 내용이 이 영상의 핵심 오브 핵심입니다. 23번의 내용은 무조건 보십시오. 아니 그냥 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다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진짜로요.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톨라니의 80년 주식 인생을 딱 4단어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 공급과 수요, 금리, 달걀. 이 4가지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재정적 독립은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최고의 선이며 가장 귀한 것이다. 독립의 의미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독립을 이루지 못한 부자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즉 하기 싫은 것을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저자는 투자, 그 중에서도 주식 투자를 통해 재정적 독립을 이루었고 그것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2. 돈과 도덕 돈은 매력적이며 경제적 진보의 동력이자 행복의 수단이다. 돈이 비도덕적이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는 정의로움을 가장한 질투가 불타고 있다. 어느 그 누구도 돈에 대해서 말하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은 돈을 생각한다. 3. 돈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돈을 그냥 따라가선 안되며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 대상이다. 주가를 뒤쫓아가기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주가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돈에 대한 열정이 인색함이나 병적인 투자로 변질돼선 안된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하며 투자해야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돈을 사랑하면서도 차갑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부를 누릴 수 있다. 저자의 전문 영역은 투자이며 투자로 단숨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 투자는 때로는 다리를 위로 치켜들고 머리는 아래로 향하게 해야 한다. 즉 투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며 은퇴의 국면에 들어가면 더욱 그렇다. 투자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필요하게 되는 정신적 체조이다. 6.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를 할 수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첫번째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세번째 말은 모순이라고 저자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뛰어들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정신적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7. 중개인 주식 중개인 시장 형성자 브로커 모두를 포함 중개인은 매상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고객의 수수료로 돈을 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다. 나도 한때 브로커였다. 그래서 그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그들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지만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8. 머니 매니저 펀드 매니저, 자산관리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들도 중개인과 비슷하다. 그들의 투자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시장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80년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다. 믿어라. 9. 금융 자본가 시장의 큰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 모두를 투자자로 볼 수 없다. 그들의 관심은 주식이 아니라 5종의 거래에 초점을 두고 있다. 10. 단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사기꾼 그들은 투자자라는 칭호를 들을 자격이 없다. 그들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망할 것이 틀림없다. 80년간을 증권계에 몸담아왔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 없다. 은행과 브로커들은 고객을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쓴다. 단기 투자자가 활성화될수록 은행과 브로커들이 취하는 수수료는 많아지기 때문이다. 10. 장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마라토노 그들은 몇십 년 뒤에 노후대책이나 유산으로 주식을 산다. 오량 주식에 투자하며 모든 종목과 여러 나라에 골고루 투자한다. 그들은 전망이 좋은 종목을 재빨리 사들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는다. 장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직하게 말하라고 하면 난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다. 적은 액수의 돈으로 백만 장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난 이 책을 여기서 끝마쳐야 한다. 10. 순종 투자자 장기적 전략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순종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쯤이다. 모든 뉴스에 흥미를 가지나 모든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다. 투자를 금방 포기하지 않으며 뉴스가 너무 결정적이어서 자신의 판단 기초가 흔들릴 때 기존의 판단에 위배될 때 비로소 움직인다. 그들은 옳고 그르든 독자적인 자신만의 아이디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단기 투자자와 그들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이다. 그들만의 비결 한 가지는 행간 사이에 숨어있는 그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위험에 익숙하며 부와 파산 사이를 절묘하게 오간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행간 사이에 숨어있는 그 무엇을 이해한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보시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생각한다. 즉,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이다. 자, 여러분들 80년의 노하우를 4가지 단어로 요약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왔죠. 생각 계속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자는 이 생각의 중요성 그리고 이게 옳든 그르든 상관없고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고 흔들리지 않는 이 생각이 투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두 번 이상 파산을 경험해야 진정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 투자에서 손실은 경험상으로 보면 수익이다.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의 목표는 순종 투자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만은 단기 투자자가 되는 것을 피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단기 투자자하고 장기 투자자, 순종 투자자의 결정적 차이가 뭐라고 했죠? 자신만의 기준, 자신만의 스타일, 자신만의 생각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믿고 밀고 나가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요. 13. 주식 진정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투자의 대상은 역시 주식이다. 어디서든 저평가 기업을 발견할 수 있으며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다른 투자 방식보다 성공하기 쉽다. 자신의 재산을 약간 분산시키고 크고 튼튼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저 역시 투자야말로 공부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편한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14. 자본주의의 신경 체계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중추신경이며 동력이다. 우리는 주식시장의 기본 멜로디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기본 멜로디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멜로디는 계속 보시다 보면 감이 오실 거고요. 멜로디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기본 멜로디를 이 책으로 여러분들 꼭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15. 내일이 어떨지 투자자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그리고 어제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16. 경제와 주식시장의 관계 개와 주인 자, 이제 멜로디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멜로디로 주식시장이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를 끌고 다니는 주인의 관계에서 경제와 주식시장의 관계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정말이지 절묘합니다.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 보통 개들이 그렇듯 주인보다 앞서 달려가다가 주인을 돌아본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달려가다가 자기가 주인보다 많이 달려온 것을 보고는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둘은 산책을 하면서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주인이 1km를 걷는 동안 개는 앞서다가 돌아오다가를 반복하면서 4km를 걷게 된다. 여기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주식시장입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한걸음 혹은 두걸음 멈추기도 하고 뒷걸음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이 주식시장은 100번도 더 전진하고 후진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단기적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가죠. 자 어떠세요? 멜로디에 대해서 감이 오시나요? 자 좀 더 보시면 더더 감이 오실 겁니다. 17. 주식시장의 논리 이것도 멜로디에 해당하는 건데요. 중요합니다. 자 17번에서 23번까지 계속 멜로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주의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8. 애널리스트들은 매일 열심히 시세 변동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수많은 유튜브 보면 매일같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분석하죠. 주식의 상승이나 하락을 설명하는 논리는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그런 분석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어떻게든 논리적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주식시장은 나름의 고유 논리가 있다. 자 고유 논리 이게 멜로디거든요.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자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의 변덕에 대해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에 대해 어떤 논리적 설명도 찾으려고 하지 말라. 18.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 자 제가 앞서 말했던 네 가지 단어 중에 두 번째 나왔죠? 공급과 수요의 법칙 이것도 멜로디에 관련된 겁니다.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면 주가는 떨어진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자가 정말 정말 강조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유심히.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식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갑니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아 떨어진다면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 너무 당연하죠. 계속해 보겠습니다. 19. 앙드레의 신조어 같은 내용 매우매우 중요 멜로디의 핵심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더 급박함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에 달려있다. 만약 주식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 혹은 물질적 압박감으로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이 살 마음은 있으나 꼭 사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다면 그 주가는 떨어진다.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급하게 주식을 찾고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다지 팔아야 하는 심리적 물질적 압박감이 없다면 주가는 상승한다. 나는 이 가르침을 잊어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은 공급과 수요에 달려있다. 내 모든 주식 투자 이론은 여기에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로 공급과 수요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주식시장이 떨어졌거나 올라가면 아마 다음날 이 올라가고 떨어진 거에 대해서 주식 전문가들이 수많은 설명을 내놓을 건데요. 거기에 기기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공급과 수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석가들 내용 자세히 들어보세요. 결국 이 내용일 겁니다. 그들도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보고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엔 거기에 살만 붙인 겁니다. 그 어떠한 외부 영향도 공급과 수요의 논리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 논리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 내용은 암기하시고 머릿속에 박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는 순간 주식시장에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며 그 논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암기만 해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장기적 멜로디 이것도 중요하죠. 전쟁과 평화, 장기적, 경제, 발전이 장기적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요인인데요. 즉 평화가 유지된다면 경제는 장기적으로 발전하며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의 모든 투자자에게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우량주에 투자한 뒤 수면제를 먹고 몇 년 동안 잠들어 있으면 된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듣거나 보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결국 우상향하기 때문이다. 21.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중기적 멜로디 이것도 중요하죠. 멜로디입니다. 돈 플러스 심리가 추세를 만들어낸다. 크고 작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하고 또 살 수 있으면 시세는 상승한다.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주머니와 금고에 충분한 유동자금이 있다면 이것이 강세장이 형성되는 비밀이다. 여론이 비판적이고 전망이 불투명하고 부동산이나 높은 이자의 예금과 채권에 투자하느라 주머니와 금고에 여유자본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진다. 상상력과 돈이 없으면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80년 경험의 정수 멜로디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경험상으로 돈이 너무 넘쳐 흐르면 주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유동자금은 늦어도 9에서 12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이때 첫 번째 매수는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하며 시세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주가가 오르면 다시 주식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어 주식을 사고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매수자를 자극한다. 자, 여러분들 상황이 많이 비슷하죠? 코로나 상황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이분이 책을 1999년도에 쓰셨는데 코로나 주식시장을 정확히 예측하셨습니다. 자, 또 보실게요. 분석가들은 상승의 요인을 낙관적인 경기라고 분석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경기가 낙관적이지 않아도 말이다. 이러한 긍정적 논평에 힘입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고 서서히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온다. 그 결과 주가는 또 올라간다. 자, 이거 더 중요합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똑같다. 반대의 경우 이제 우리가 맞이할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 즉, 돈이 부족하다면 투자심리는 그로부터 9에서 12개월 후에는 부정적으로 변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돈을 투자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돈이 점점 부족해지겠죠? 이게 시발점입니다. 자, 이로부터 9에서 12개월 후에는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경제 소식이 많다 해도 자금이 새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 투자자는 기대한 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금세 실망해서 금세 실망합니다. 주식시장을 빠져나오려고 한다. 자, 요새 공모주 어떻죠? 공모주 요새 재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 금방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매도는 시세를 하락시키고 자전지 첫 번째 매도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매도세를 부추긴다. 이렇게 되면 시장 비평가들은 시세 하락이 된 근거를 어떻게든 찾아서 악재성 소식을 전한다. 이제 시장은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 즉, 돈의 유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이지 경기 전망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돈이 먼저고 그 다음 경기 전망이 나오는 거지 경기 전망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돈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자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나 없나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주가의 추세를 중기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0일 경기 중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호경기에 들어서면 기업은 자금을 직접 시설 투자에 활용하여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기업은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며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그 결과 주식 수는 많아지고 공급이 늘어난다. 많은 회사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판다. 상당량의 주식이 시장에 쏟아진다. 따라서 호경기에도 주식의 공급 과잉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불경기에 들어서는 기업은 자금을 시설 투자에 활용하지 않는다. 딱히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지도 않는다. 만약 남는 자금이 있다면 굳이 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한다. 주식의 공급은 줄어든다. 불경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수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비는 줄고 저축은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저축액은 결국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 즉 주식의 수요는 증가한다. 따라서 불경기에도 주식의 수요 증가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22.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싸움은 해로울 뿐이다. 증권인들은 인플레이션을 극도로 싫어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주식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취하는 은행들의 조치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금리 정책이 주식시장에 해를 입히는 요인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나왔죠? 고금리, 금리 나왔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인플레이션의 진행과정.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상식으로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호황이 계속됩니다. 호황이 계속되면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제품에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계비가 상승하게 되고 노조에서 임금 상승을 요구합니다. 임금이 상승되면 다시 생산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결국에는 제품,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노조에서 임금 상승을 요구합니다. 왜냐? 생계비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임금이 상승하고 결국 또 제품 가격이 상승합니다. 계속 반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결국에 물가 상승을 발생시키는 것이지 주가의 상승, 주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화폐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돈을 금, 그림, 골동품 등으로 교환해서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 그러면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투자할 돈이 없겠죠? 투자할 돈이 없으면 대량 실업, 경제 위기가 발생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자본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직접적 영향이 있는 것이지 주식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위기를 초래합니다.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은행은 조치를 취하며 그 조치의 결과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막는 대표적인 조치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즉 위기를 막고 주식은 희생되는 꼴인 거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리. 오늘 영상의 핵심 of 핵심. 주식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이론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인하합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대출이 용이하게 되고 소비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 소비재를 구입하죠. 자 그러면 그런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들은 그 수요를 충족하고자 대출을 받아 설비 투자를 진행합니다. 자 코로나 초기에 경기가 침체되니까 금리 인하하고 돈 풀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했나요?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해서 반도체를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왜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개별 사례는 다 달라도 큰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금리에 대한 조치가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가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죠. 인플레이션 기미가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얘기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몇 차례 걸쳐 인상합니다. 인상합니다. 그럼 증시 대폭락 금리 다시 인하하고요. 주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금리 인상 후 폭락장이 오며 다시 금리 인하했을 때가 저로의 기회라는 거죠. 최고점을 찍은 후 이후 완만히 상승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이게 여러분들 뒤에 나오지만 영원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원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돈 버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조치 실패. 금리 인상을 하였음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인플레이션이 확실해집니다. 경제 대위기가 오고요. 정부, 은행에서 금리를 대폭 인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의 암흑기가 옵니다. 왜냐? 은행예금이 급증하고요. 통화량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돈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아무리 경제 노수가 좋아지더라도 주가는 계속 하락합니다. 왜냐?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돈이 말라버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금리를 인하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임금 가격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버립니다. 주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하락하고요. 암흑기. 위기가 그냥 와버리는 겁니다. 성공해도 그렇고요. 실패해도 그렇고. 결국에 폭락자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왔을 때 투자하시고요. 설사 조치가 성공되면 좋겠죠. 실패해도 그때부터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게 바닥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받아 적으셔야 돼요. 정말로. 즉 금리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저자는 재무제표 등 공시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시는 결국 과거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저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전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면 그만큼 떨어지는 폭이 크다고 강조했고요.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적시에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저자는 설명을 하는데요.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패드에서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기록적 경신을 하며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뭘 생각할 수 있죠? 금리를 인상하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금리를 또다시 인상하겠죠. 또다시 인상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폭락작이 온다고 했죠. 자 보시죠. 8월 2722포인트였던 주가는 10월 1800포인트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이때가 기회입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치니까 패드에서는 금리를 인하한 거예요. 자 주가의 반응은 미비했죠. 뉴스에서는 안 좋은 소식만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를 인하했다면 언제라던가 그러나라는 말은 있고 자 무조건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야 함 자 이게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 저자가 무조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조건 책에서 무조건이란 말 잘 안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책을 만약에 코로나 전에 읽었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자 위 상황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이 중요하며 만약 이것을 몰랐던 사람이 오늘 영상으로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저에게 고마워 하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면 충분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아직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부안해동파 vs 소심파 소심파는 투자자이며 장기적으로 그들은 승자에 속한다. 부안해동파 덕분에 이익을 거둔다. 부안해동파는 주식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다. 부안해동파는 특별히 좋은 소식에는 별 반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쁜 소식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소심파는 그 반대다. 좋은 소식에 반응하며 나쁜 소식에 별 반응하지 않는다. 소심파는 4G를 가지고 있다. 4G란 돈, 생각, 인내, 행운이다. 자 여러분들 돈, 생각, 인내, 행운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펀드매니저와 기관 투자자들은 부안해동 투자자에 해당한다. 그들은 생각도 없고 인내도 없다. 자 돈입니다. 부채가 없는 상태가 돈이 있는 상태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 절대. 저자 역시 빚을 내어 투자한 적이 있으며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5. 생각 자 중요합니다. 자 생각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코스톨라니의 말들입니다. 생각이 옳고 그르든 상관없다.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한다. 만약 충분히 생각한 끝에 어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 여론, 일상생활 등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흔들리는 그 순간 생각은 쓸모없게 된다. 잘못된 자신의 생각이라도 좋으니 신념을 가져라.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아인슈타인 투자자의 상상력은 멀리 내둬볼 수 있게 해준다. 실제 사례입니다. 코스톨라니의 실제 사례입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이탈리아 신기하게도 공장들은 온전하였으나 원자재가 없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섬유 원자재를 조달해주는 대가로 물건을 싸게 공급받기로 이탈리아와 합의합니다. 섬유 산업이 활성화가 되었고요. 저자 역시 섬유 산업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섬유 산업에 투자하려고 했으나 이미 고가를 형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역시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가 화제의 종목으로 주가 상승 중이었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가 원자재를 댈 테니 피아트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싸게 넘어달라 라는 얘기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저자는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의 산업이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했고요. 가장 최악의 종목 곧 파산할 것이라고 소문이 돌고 있는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몇 달 뒤 주가는 3배 상승했고요. 브로커가 3배 상승했으니까 팔라고 했는데 아니 오히려 추가 매수했습니다. 주가는 10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상상했고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결행했습니다. 26. 인내 주식은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는 돈이다. 즉 고통의 결과이다. 주식 투자에서 고통스럽지 않게 돈을 벌고 있다면 내가 진짜 돈을 진정으로 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노페인 노개인입니다.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고 올바르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이다. 27. 행운 행운이 따라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위 세 가지와 행운이 결합된다면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28. 코스톨라니의 달걀 자 여러분들 4가지 중에 마지막 달걀 나왔습니다. 유사이론에 주의해 주세요. 코스톨라니의 달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떤 해석은 괴랄하기까지 한데요. 저는 책의 내용대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 중요합니다. 제가 이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를 설명란에 걸어둘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제 1국면부터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달걀이 세 가지 국면이 있어요. 1국면, 2국면, 3국면. 1국면에서는 매수해야 되고요. 2국면은 기다리고 3국면에서는 팔아야 합니다. 자 A1 조종 국면입니다. 거래량은 적고 주식 소유자는 적다. 주식에 대한 뉴스가 암울하다. 금, 부동산 등에 만 관심. 매도량과 매수량이 같다. 소신파가 조용히 매수한다. A2 동행 국면입니다.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가 증가한다. 주가는 조금씩 상승한다. 상황이 좋으면 상승, 상황이 안 좋으면 하락. 소신파가 여전히 매수한다. 자 A3 과장 국면입니다.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 폭증한다. 부화내동파가 참여한다. 흥분된 분위기를 타고 주가 상승, 대규모 일반 대중이 유입된다. 언론이 대규모 주식 매입을 연일 보도한다. 사교모임의 주 화두가 주식 투자 이야기이다.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고평가된 종목을 기꺼이 산다. 저평가 종목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유행하는 종목만 매수한다. 소신파는 이때 조용히 매도한다. 자 그리고 최고점을 찍고 넘어가는 이 사이에 중요하죠. 여러 차례 금리가 인상됩니다. B1 조정 국면입니다.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는 서서히 감소한다. 약간의 매도로 주가는 즉시 하락한다. 새로운 고객이 없고 투자자들은 예민해지기 시작한다. 소신파들은 매도를 끝마치고 현금을 보유한다. 동행국면 B2입니다. 거래량은 증가하고 주식 소유자는 계속 감소한다. 시장의 분위기가 극도로 예민해지고 소신파는 현금을 보유했으니 편안히 광망한다. 또는 조금씩 매수를 시작한다. B3 과장 국면입니다. 거래량이 폭주하고 주식 소유자는 최저를 찍는다. 비관주의가 팽배하고 주가는 폭락한다. 기업은 멀쩡해도 다들 매도하기 바쁘다. 소신파가 조용히 헐값에 매수하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요 국면을 넘어가는 최저점 바닥 신호가 유동성 증가 계획이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이기도 하겠죠. 나는 정신적 감성적 물질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즉 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1987년 주식시장 공항 이후 페드의 의장인 앨런 그린스퍼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페드는 기업의 지원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밀릴 계획입니다. 나는 그 말로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린스퍼의 발언은 소신파 투자자들에게 증시 진입을 알리는 종소리로 들렸다. 호황은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예고하였다. 29. 붐과 주가 폭락 분리할 수 없는 쌍 붐이 있으면 주가는 반드시 폭락한다. 이것은 영원 불만의 법칙이다. 붐 없는 폭락 없고 폭락 없이도 붐은 없다. 400여 년에 이르는 주식시장의 역사는 붐과 폭락의 반복이었다. 그 중 대부분은 잊혀졌다. 30. 폭락의 전조 무가치한 것이 인플레이션 되어 비싸졌다면 항상, 항상이란 말을 썼습니다. 항상 폭락의 전조였다. 가격의 상승은 무책임한 선전 덕택이다. 선전은 누가 했을까요? 증권가, 브로커들, 펀드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가격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선전했던 덕택이라는 거죠. 소액 투자자의 귀에 경고는 들리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저 흐름에 합류하는 데 몰두하였다. 30. 프랑스 주식시장을 파멸로 이끈 수학의 천재 자, 여기 좀 복잡한데 읽어드릴 건데 포인트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완벽한 선전 덕택의 주식시장이 완전히 고평가되었고요. 누구라도 조금만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광기에 미쳐서 계속 주식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결과는 완전 폭락. 50년간 암흑기를 보냈대요. 이 사람 덕택에. 자, 여기 보실게요. 18세기 프랑스는 주가 대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천부적 능력을 보인 존 로우가 프랑스를 구할 임지로 추앙되고요. 이 존 로우는 최초의 중앙은행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국왕이나 귀족들이 존 로우한테 주식을 계속 올리라고 해서 압력을 넣었대요. 그는 대대적으로 주식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완벽한 선전 덕택으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고 자본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줄을 섰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수되고 있었고요.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소심파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점차 주가는 하락했고요.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부자였던 사람들이 가난해졌고요. 하룻밤 사이에 거지가 속출되었습니다. 그 이후 프랑스 주식시장은 약 50년간 암흑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32. 성공 전략은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 투자자들은 소심파에 속해야 하며 남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제1국면에서 매수해야 하며 매수 후에 더 떨어져도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제2국면에서는 수동적 관망자로 그 상황에 몸을 맡기면 된다. 제3국면에서는 슬슬 시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을 보는 기술의 핵심은 현재 시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데 있다. 코스톨라니는 이미 정답을 말해드렸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오랜 경험으로 시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미 달걀이 다 나와 있어요. 굳이 오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달걀을 본다면 현재 시장의 위치를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의 악재에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의 과잉매도 상태라는 이야기이다. 즉 대부분의 주식을 소신파가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 반대로 시장의 호재에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과잉매수 상태라는 이야기이다. 즉 대부분의 주식을 부안해동파가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때 소신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싼 값에는 사지 않으려 한다. 33. 거래량은 많은 것을 암시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거의 암기 수준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주가가 하락함에도 거래량이 많다면 이것은 부안해동파에서 소신파로 주식이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신파는 주가가 하락할 때 사고요. 부안해동파는 주가가 상승할 때 사겠죠. 거래량이 증가함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이것은 강력한 상승운동의 전조이다. 거래량이 적은데도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면 이것은 좋지 않은 신호이다. 거래량이 매우 많으면서도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이것은 더더 좋지 않은 신호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좋다고 여겨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서서히 상승한다면 이것은 아주 긍정적 신호이다. 이때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더할 나위 없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면 이것은 동일 흐름이 지속된다는 신호이다. 하지만 곧 거래량은 급증하며 주가는 급등한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들 꼭 암기해주세요.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 이후나 이 공식들은 아마 들어맞을 겁니다. 34 중요합니다. 가장 강조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가장 분명한 암시는 일반적인 의견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긍정적이면 이전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는 제3국면이라는 강력한 신호이다. 마지막 비판주의자까지도 낙관론자가 된다면 이것은 제3국면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다.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우리 와이프 정말 주식에 대해서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저희 어머니 저희 와이프는 공모주의 열변을 토하시고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걸 제가 끝까지 뜯어 말렸습니다. 제3국면의 끝자락은요. 지금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 의견이고요. 제 의견은 저의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답입니다. 울고 그르든 상관없습니다. 이 긍정적 현상들이 집중되면 주가는 현실과 연관성을 상실하게 된다. 35. 뚜렷한 주관의 소유 여부 성공의 조건 여론에 반하여 매매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자신의 주관을 포기하면서 대중에 휩쓸릴 때 하는 대사는 바로 이렇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달라. 대중의 히스테리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훈련을 해야 한다. 냉정하다 못해 냉소적이어야 한다. 만약 제1국면이나 제2국면에서 하락이 나와도 그것을 반드시 참아야 한다. 하지만 전쟁이나 중요한 정치, 경제, 금융정책, 정권, 교체 등 미처 헤아리지 못한 중요한 변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 사랑스럽고 희망 넘치던 그곳에서 당장 뛰어내려야 한다. 만약 버티려면 끝까지 버텨라. 36. 제3국면을 즐기되 현금 흐름이 갑자기 막히면 아무리 상황이 좋게 보이더라도 과감하게 시장을 빠져나와야 한다. 37. 나는 공매도를 하여 큰 돈을 벌었다. 판단하기를 분명히 제3국면이라 판단했고 주가의 하락은 불보도 뻔했다. 나는 돈을 갈망하였다. 큰 돈을 벌고 싶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공매도를 했고 큰 불을 잃었다.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폭락을 예견하였다. 그것은 적중했다. 경험이 쌓이고 나니까 인위적으로 조성된 붐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였다. 초보자라면 무조건 강세장에서 투자를 시작하길 권장한다. 38. 정보, 투자자의 도구 나는 정보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 그저 발견할 뿐이다. 나는 생활에 어디서든 정보를 얻는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정보다. 나는 만나는 평범한 사람에게 물음으로써 정보를 얻는다. 저 역시 아주 평범한 우리 와이프 그리고 평범한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신문, 뉴스 등에서 나오는 문구에는 중요한 정보가 없다. 그것은 이미 누구나 알아버린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신문과 뉴스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제가 여기다가 이건 알아하다 보면 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뉴스나 신문에서는 신세계 INC가 신세계의 계열사, 신세계의 한 부서가 띄어져 나온 것이라 신세계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신세계의 종속적이고 신세계가 엄청나게 거대한 고객 쌓임으로 신세계 INC의 매출은 보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신문과 뉴스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파서 그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요.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게 틀리든 맞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흥미 없는 것은 시세 변동에 대한 언론 보도이다. 39. 공시 실적 발표를 보고 투자하지 마라. 여기서 페타 꼼뿔리 현상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아주 빼곡하게 써놨는데요. 이게 여기다 제가 여기 노란색 표시를 했는데 주식을 사두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이미 예견했던 일이 일어났고 모두 공시 이전에 주식을 매수해서 더 이상 매수자가 없는 상태 결국 이미 선반영이 되는 그 과정을 이 페타 꼼뿔리 현상으로 저자는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정보가 유포되면서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고 주가는 상상한다. 공시가 되기 전에 사람들은 주식을 사두려 한다.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발표되고 기대치를 부합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하락한다. 왜일까요? 이미 예견했던 일이 일어났고 모두가 공시 이전에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더 이상의 매수자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매수자가 등장할 수 있으나 곧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 물론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예상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결국 페타 꼼뿔리 현상도 공급과 수요에서 설명이 가능하고요. 미리 선반영되기 때문에 공시나 민미 알려진 사실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정보가 유포됐죠?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했죠? 이게 뭐죠? 생각, 상상력이죠. 결국 생각과 상상력으로 접근을 해야지 어떤 사실, 이미 알려진 사실로 접근했다가는 선반영된 고점에서 여러분들 당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 상황이죠. 전문가가 어떤 기업의 수익 저하를 예상했다면 주식은 미리 팔립니다. 공시 전에 최저점을 찍고요. 더 이상의 매도자가 없으므로 조금의 매수세 주가는 상승합니다. 수익 저하가 생각보다 크지 않는다는 공시가 뜨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겠죠? 이 현상은 전문가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전문가가 어떤 기업의 수익 저하를 예상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다 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점점 주가는 싸지겠죠? 점점 싸지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공시가 나오자마자 매수세가 생기고 주가 상승하고 우리는 이득을 볼 수 있겠죠? 40. 참된 주식 거래 지식은 모든 상세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 남는 그것이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그에 맞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 정말 멋진 말이고요. 저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방송이나 카페에다가 글을 남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숫자는 오히려 대충 보고 오히려 주관적인 것을 꼼꼼하게 보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객관적이고 숫자적인 것에 매몰되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얼메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나 객관적인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행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옳은 그르든 상관없고 그것으로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식은 잊어버리세요. 지식은 잊어버리고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상상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좋은 말 같습니다. 41,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종목이나 투자조원의 90%는 무슬모이다. 주식을 군중에게 떠넘기기 위해 벌이는 작전 내지 홍보에 불과하다. 장밋비 분석으로 포장하고 뉴스를 통제한 후 주가를 조작해 비싸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주식을 부안해동파에게 정가한다. 부안해동파는 파산한다. 그럴싸한 소문 역시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이다. 특별한 투자조원이 있다면 그와 반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42, 일반적인 추세를 보고 그 다음 주식을 선별하라. 약세장에서 좋은 수익을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일반적 추세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20년 이상의 경력자이다. 하지만 코스톤라니의 달걀이 말해주는 시장의 위치와 국면을 잘 해석한다면 굳이 경력이 20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시장의 위치를 그리고 일반적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43, 어떤 산업 분야가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 알아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주가를 상한가로 올렸다면 그것은 몇 년, 몇 십 년을 선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라고, 반도체 분야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코스톤라니의 달걀 이론은 개개의 산업, 개개의 종목에서도 유효하다. 저도 그 달걀을 보고 아, 이거 어떻게 보면 개별 산업, 개별 기업에 적용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 저자분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개별 산업 또는 종목이 제1국면에 머물러 있을 때 대중보다 먼저 알아내서 투자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멤버십에서 발굴한 신세계 INC였죠. 신세계 INC는 지금도 리포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4, 성장산업의 라이프사이클, 반도체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도체를 상상하시고 한번 보시면 잘 맞아떨어질 거예요. 반도체 분야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난다. 이때 성장속도와 규모가 커서 부실기업도 살아남는다. 자, 반도체가 한참 하타니까 너도나도 지금 반도체 장비회사 막 계속 설립하고 있고요. 실적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때 성장속도와 규모가 너무 커서 부실한 기업도 이익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후 산업 분야는 서서히 성장한다. 그러다가 성장이 멈추고 양질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 대부분의 기업이 죽거나 합병된다. 자, 이제 곧 있을 반도체 산업을 여러분도 여기서 이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몇몇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산업의 침체기를 막게 되며 모든 기업이 손실을 본다. 가장 강한 몇몇의 기업만이 살아남아 시장을 나눠갖는다. 이때 삼성전자가 살아남으면 시장을 나눠갖고 이때 아마 삼성전자의 주가는 많이 쌀 겁니다. 그때 투자하는 게 현명하겠죠? 45. 어떤 기업이 파산에 이르렀다는 뉴스를 보면 그 기업에 주목하라. 크라이슬러의 주가는 50달러였다. 크라이슬러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 주가는 3달러를 형성했다. 나는 3달러에 매입했다. 브로커는 빨리 팔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행동했다. 50달러짜리가 3달러에 거래되는데 팔라니 웃기는 소리였다. 망하면 3달러 손해였지만 회생하면 30달러는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운이 따랐고 크라이슬러의 주가는 150달러까지 치솟았다. 46. 분석가들의 보유하라라는 말은 웃기는 이야기이다. 과거에는 쌌지만 지금이라면 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팔아야 한다. 판단의 근거는 객관성을 유지한 자신의 생각이 있다. 47. 차트 수익은 가능하지만 손실은 필연이다. 차트로 어제와 오늘은 알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이다. 차트로 미래를 판단하여 투자하는 것은 돈을 죽이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다들 얼마 못 가 증권가를 떠났다. 차트를 신용하는 자의 가장 큰 불행은 처음 차트 이용으로 한 번 성공하여 그 후로 차트를 맹신하는 것이다. 48. 내가 관심 갖는 두 개의 차트 이론은 MW 이론, 이중 상승, 이중 하락 이론이다. 첫 번째, 차트가 W자 모양, 이중 상승 모형입니다. 즉, W자 모양의 차트의 최저점이 우상향하고 있다면 계속 상승, 차트가 M자 모양, 이중 하락 즉, M자 모양의 차트의 최고점이 우하향하고 있다면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W자 모양이 계속 반복되면 바닥이라는 이야기이다. 나는 차트 신봉자는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차트 이론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단, 보조수단이다. 49. 머니매니저 남의 돈으로 투자하며 상당히 어리석은 집단이다. 해치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한사코 말리고 싶다. 해치펀드는 사기이다. 투자 컨설턴트 그들의 기쁨은 고객의 고통이다. 수수료만 챙기면 만사오케이다. 50. 마무리 조언 손해를 보는 것도 모험의 일부이다. 내게 아들이 있다면 첫째는 음악가, 둘째는 화가, 셋째는 소설가를 시킬 것이다. 그러나 넷째는 다른 세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꼭 투자자를 시키겠다. 주식 투자는 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은 절대 잃어버린 돈을 찾고자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손실을 보았다면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0부터 다시 시작하라. 기왕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적어도 이글래라. 펀드매니저가 16시간씩 일하는 것에 기죽지 마라. 그 시간의 95%는 시간 낭비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데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라. 누구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그는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이미 90%의 동료를 앞서 나가는 것이다. 50일 10가지 권고사항 1. 매입식이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 결정하라. 2.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3.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4.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5.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6.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7.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8.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9.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라. 10.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52. 마지막입니다. 10가지 금기사항 1.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라. 2.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3.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4.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5.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6.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7.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8.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 팔지 마라. 9.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10.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80년을 12,000원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런 책은 진짜 읽고 나면 짜릿하고요. 이 글을 마치는 이 순간에도 전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며 이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순간 주식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2021년 3월에 포스팅한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과의 영웅들 정리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예언서와 같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함축되어 있음을 느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번역한 사람들의 실력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상당히 길었는데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PPT 작업을 도와준 와이프 분도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내용은 꼭 다 암기하셔도 좋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